이제까지寝게 해? 응 오늘은 몇 시간에寝てくれる지? 어... 고민하니... 매일 힘들어 응... 이빨에寝てくれればいい거니 まだ 많이 잔어 레이나는 내 부족하니까 응 자, 부탁해, 카이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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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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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아기가 일어나가지고 아... 레이나가 지금 모일 수요 중입니다 통장을 못 자네요 통장을 못 자네요 아... 이제 한달하고 한 2주정도 지났는데 흐흐흐흐 카이야 언제 기어다니고 언제 일어서서 걸어다닐래? 언제 젖될래? 나다니 참 아시 똥 응 응 응 놀지마 놀지마 들어오있어? 좋아? 아이 조리언 조리언 나와서 거의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 2주 정도 지났는데 밤에 잠을 너무 안 자 잠을 너무 안 자서 거의 빠를 때는 한 시간에 한 번 깰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자면 두 시간 이렇게 지금 자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저지만 레이나상이 거의 그냥 해롱해롱합니다 해롱해롱 거의 잠을 계속 깼다가 울면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 그래서 유아랑 세라는 둘 다 이제 일본에서 출산을 해서 한 3개월? 3개월 정도까지 일본에 있다가 100일 정도까지는 일본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저는 전혀 몰랐죠 이 신생아의 이 힘듦을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셋째 막내가 얼굴 빨개진 거 보니까 그래 이거 똥 싼 거 같은데? 이렇게 신생아가 금방 깨고 금방 자고 이런 건 전혀 몰랐어 그래가지고 귀엽긴 한데 너무 피곤한 거죠 이제 제 와이프가 밤에 막내를 계속 케어를 하니까 저는 요즘에 아침을 제가 차려줍니다 회사 가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럼 6시쯤에 일어나서 애들 아침 차려주고 와이프는 좀 아침에 좀 잘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길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검색을 해 봤더니 인터넷에 왔더니 속사기를 싸서 이제 재우는데 그게 이제 애들이 조건반사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잠에서 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모로반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속사기도 해서 재우는데 그거를 또 아주 효과적으로 잘 잘 수 있게 최적화된 그런 제품이 또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찾아보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어떻게 또 기회가 되서 신생아 잠 잘 자게 하는 제품을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품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응? 그지? 가이? 갑자기 멍해졌어 왜? 응? 레이나, 요로 내렸데 마쓰? 종 slash 쓰다보는 우 연이 바로 아까두고 찌다보는 finance 흐미 reflexions 오늘 그래서 changed screen 아까反향을 더 두고 상담을 더 혹시 쉬면 안내 Taj All가 아까두 랜 regiment에 소리라고 보내іш 근데 그 신뢰 clash은 저희가 풀어줘요 오늘 손으로 써놓을 것 같네 저 años adequate시간을 맞 revisit 필 stencil 아, 그렇구나 어까만? 무슨 Elvisząd? 何かそのモロワンシャっていうのを防止してよく眠れる角度まで再現したらやつらしくて ウクルミの進化バージョンみたいな? そうそうそうそれを使ってみるから使ってみて感想を教えてください どれくらい寝れるか? あん ladies Jeremiahは今します 今来の7時半頃 今時は今日は仕事です 今日妻が僕のいぞいカウムとして Hi母! どんなケ Gh foxをさせるかと思って 僕は今 consulting then of the mother I'll be training a woman ノ ノ 今回はコロワンシャ 모르반사로부터 저와 카이 카이를 지켜줄 모르반사로부터 지켜줄 제품이 도착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 냥냥냥 들어와 안내사가 들어있고 1번 우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큰데? 3번씩 제품이 자아 머미쿨쿨 올인원 이러는 제품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내용 구성품을 다 까봤는데 일단 이렇게 얘를 재울 수 있는 베드가 있구요 베드에 이제 딱 아 이게 이게 속 고래가나가 씁쓰무 응 약화입니다 자 애기를 여기다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다 다리를 넣는 것 같아 아아 리리 리리 저리가 리리 안돼 멸치다리 리리 자 그리고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덮는 것 같아 이렇게 어 그래서 어 난카고 난카 기웃 기웃떼 칸지대 내무레르라시 어 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사용설명서도 들어있구요 발걸이에다가 이 이불을 걸어가지고 위에다가 딱 덮어주는 거래 그 발걸이를 딱 걸고 어 재우는 거래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오늘 오늘 여기서 한번 재워보고 잘 자나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번 재우면은 밤에도 한 두시간에 한번 짧으면 한시간에 한번 일어나거든요 내일 한번 재워보고 며칠 한번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치 세라 응 너는 다 커서 이거 쓸 필요 없는데 카이꾼은 이거 써봐야돼 알았지 응 이렇게 자는 방에 침대 옆에 세팅했습니다 목욕 다 했어? 카이꾼? 응 이야 세라가 아주 그냥 어 엄청 잘 도와주네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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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 추워 추워 저거 아는 크리머도 열어봐야죠 와 손 찾았네 아이고 그냥 누나가 그냥 응? 동생 로션도 발라주고 오늘 잠 잘 자겠다 됐어 됐어? 다리도 해줘야 돼 스키 응 오케이 이제 점 먹고 모유 먹고 모유 먹고 오시리만 넣었다? 디디모 오시리만 넣었다? 응 약간 좀 틀어진 거 아니야? 세라? 응? 틀어진 거 같은데 틀어진 게 뭐야? 봐봐 네가 한 거 봐봐 응? 아기란네 아기란네 천천히 해 나한테 잠을 가라 아기란네 아기란네 으아이 이럴까 밀크가 도래그라해? 으아이 으아이 이럴마야 아기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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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도 마시고 오 저건 눈 떴는데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은 잠을 깨버리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볼게요 자자자자 잠이 깨버렸나 울지만 마라다오 진짜 딱 고정돼서 좋네 잠들었나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오 잠들었어 잠들었어 이대로 잠들었다고 지금 시간은 9시 20분 좀 넘었네요 원래 젖 먹이고 좀 못 채는 거 또 재우려고 하면은 보통 한 10시 넘어서 잤는데 오늘은 일단은 모르겠어요 기분상인 거 같긴 한데 네 5시 20분에 잠이 들었고 보통 이제 잠들면은 두 시간 그 정도에 이제 깨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다음 깨는 시간 한번 보고 네 오늘은 또 아내가 아내가 레이나 상이 한번 밤에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 레이나 상 대신 애기가 깨면 제가 일어나서 모유수유는 한다고 하는데 모유수유하고 좀 부족한 분유도 제가 직접 타서 먹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 깨는지 한번 그걸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1시 40분입니다 울어서 입을 데꼈는데 아 그래 그래 요지깐 한 주뿐 냈다는 화짐에 대단해 응 4시간 30분 4시간 30분 4시간 30분 すごい 처음에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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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안심하고寝다 응 응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넘어 나이네 저 주울구라이 응? 오래가나 응 아 지금 잠깐 재우고 잠깐 거실에 나왔습니다 우연인지 첫날이긴 하지만 4시간 반을 잤습니다 기록을 깼대요 이전 기록은 2시간 반인데 아 2시간 14분인가 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 매기고 사게에다가 딱 쌓아놓으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꿈뚫꿈뚫하다가 바로 잠들어버리네요 와 차비 응 결국 열 몇 개起きた? 몇 개起きた 1개 2개? 3개? 3개? 응 2개가 2개가 1개가 4시간 30분 응 2개가 3시간 응 2개가 2개가 처음이야 진짜? 응 3개가 4개가 3개가 4개가 정말 야 楽이네 그 효과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너는 何時でも起きたら睡眠の質が下がるでしょ。 その次何時に起きるんだろうって気になって結局深い眠りには入れないのが毎日。 次の日になっても日中とか寝れるわけじゃないから薬。 いやー本当にでもこれでなんか寝てくれるようになったら本当にありがたい。 夜中2回だったらまだちょっといいよね。 よかった?あれ使って。 よかったでしょ。かなり寝れた。 4時間、3時間寝れたら結構ありがたい私は。 いつも1時間、2時間で起きてたから。 寝不足でなんかもうなんか。 人間ってそうなるよね。寝不足が毎日続いたら。 よかった。成功だね。 大成功です。 centimetを一体に合わせたらけたらね。 うん、見てみようと思うの。 寝不足がある人たちに、 参加してみて、 もちろん使ってみてます。 ところでね。 ティーン、 ティー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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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